한국에 왔어요 광이도 같이 빠져나왔네 아이고 귀여워라 사실 팔을 다쳐서 오게 됐습니다 어깨쪽 인대가 농장됐거든요 이 영상은 사실 이전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팔을 다쳐서 촬영을 못해요 여기는 센트럴파크 인천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요 우리 양이 겹쳐 아이고 아이고 빨리 지나 식당인데요 야경이 무지 좋았습니다 야경이 무지 좋았습니다 제가 가고싶은데 비쌀것 같아서 촬영은 했어요 아내에게 좀 미안해서 우리 이쁜형이 보고싶네 보고싶네 지금 편집하는 장소는 저는 중국입니다 어깨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중국에 다시 출장에 나왔죠 저 멀리에 보이는 저 멀리에 보이는 아내가 아내가 보고싶네요 고향이도 보고싶어요 야경이 안녕 끝 어깨에 아내가 감사합니다.